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자녀들을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박수혜 기자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2인자였던 리일규 전 정치참사. 지난해 11월 5년 주기 여권 갱신 이래 새 여권을 받고 곧바로 가족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 한 50년간 살면서 내가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김정은 표창도 받은 엘리트지만 목숨을 건 탈북의 이유는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국장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있으면 부상도 될 수 있었겠죠. 자식을 김씨 일가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7번 정도 독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얼굴이 빨갛고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며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쿠바 무통령 등의 방북 당시 통역을 맡은 북한 고위급 외교관에게 화낸 일을 떠올리며 불같은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욕을 아예 완전히 박살내더라고요. 아예 곤방진 놈이 내가 뒤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내 말 도중에서 툭툭 끊어. 이 참사의 탈북 소식은 최근 우리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까지 담겼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데 옥지하는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쿠바 주재 시절 한류의 영향력을 느꼈다는 리 참사는 고위급의 탈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10명이라도 도적 1명을 못 잡는다는 석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용구하고 접어들면 못 막아낸다는 거예요.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